마인크래프트 스크립트 강좌 오케이 반갑다 난 만두민이라고 하는 놈이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마인크래프트 스크립트 강좌 4편을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내가 이벤트 스크립트랑 커맨드 스크립트를 연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 예를 들어 커맨드를 쳤을 때 그 이벤트 스크립트를 응용해서 그 이벤트를 금지시키거나 허용시키는 그런 걸 오늘 해볼 건데 내가 2편에서는 이런 걸 알려줬지 커맨드 스크립트 이벤트 스크립트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내가 알려줬고 커맨드 스크립트는 이렇게 구문을 쓰고 이벤트 스크립트는 이렇게 구문을 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알려줬는데 그러면 너네들은 그걸 보고 이 두 개를 연동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예를 들어서 이런 명령어 블럭 설치 금지 명령어를 쳤을 때 블럭 설치를 금지하게 하거나 허용하게 하거나 켜고 끌 수 있게 그렇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지 바로 오늘 커맨드 스크립트와 이벤트 스크립트 그 두 개를 연동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도록 할게 자 가자 자 나는 일단 블럭.sk라는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해줬어 자 바로 이제 구문을 써볼게 나는 지금 블럭 설치를 허용하고 비허용하는 커맨드를 만들어 볼 거야 예를 들어 블럭 설치 허용이라고 쳤을 때는 블럭 설치가 허용되고 블럭 설치 비허용이라고 쳤을 때는 블럭 설치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걸 만들어 볼 거야 자 일단 써줄 때는 이벤트 스크립트 먼저 써줘야 돼 물론 순서는 상관없지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자 자 블럭을 설치했을 때의 이벤트는 뭐였지 바로 on place였지 이렇게 땡땡 치고 엔터 치고 탭 치고 그 다음 내가 전편에서 알려줬던 변수를 이용할 거야 변수 if 블럭 설치 is false 땡땡 치고 엔터 치고 탭 치고 cancel 이벤트 블럭 설치를 취소한다는 이벤트가 되고 메시지 현재 블럭 설치를 할 수 없음 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이 구문을 먼저 해석을 해볼게 자 on place 블럭을 설치했을 때 이 블럭 설치라는 변수가 false 그러니까 false 상태일 때 비허용 상태일 때 이 블럭 설치 이벤트를 취소시키고 이 메시지를 뜨게 한다 이런 뜻이 돼 자 이제 커맨드를 써줄 차례야 커맨드를 써줄게 이제 커맨드 블럭 설치 그리고 띄우고 이렇게 써주면 돼 괄호 괄호 스트링 괄호 닫고 괄호 닫고 땡땡 자 내가 전편에는 이 스트링이 아니라 인트저라고 썼지 그 인트저는 숫자 정수를 뜻하는 구문이야 하지만 이 스트링은 뭐냐면 단어 문자열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넣어줘야겠지 자 엔터 치고 탭 치고 트리거 땡땡 엔터 치고 탭 치고 자 이제 나를 따라서 써줘 if arg1 is 비허용 이렇게 큰 따옴표 써줘야 돼 땡땡 치고 엔터 치고 탭 치고 set 블럭 설치 to false 그리고 메시지 블럭 설치가 비허용댐 이렇게 구문을 써줄게 자 일단 이 구문 먼저 내가 해석을 해줘야겠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만약 arg1이 비허용일 때 즉 블럭 설치 다음에 오는 단어가 비허용 여기다가 비허용을 썼을 때 set 블럭 설치 to false 그러니까 블럭 설치라는 변수를 false로 설정하고 이런 메시지가 뜨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진 구문이 돼 자 그 다음 이걸 자 그 다음 이걸 똑같이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엔터 두번 쳐줘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줘 그 다음에 나처럼 이렇게만 수정해줘 이걸 허용으로 해주고 이걸 false를 true로 바꿔주고 블럭 설치가 비허용됨이 아니라 블럭 설치가 허용됨으로 이렇게 메시지도 바꿔줘 자 이제 다시 설명을 해줄게 이 위에서는 arg1 즉 이 블럭 설치 다음에 오는 이 칸에 비허용이라고 썼을 때 블럭 설치라는 변수를 false로 바꾸고 이런 메시지가 뜨게 한다 했잖아 그러면 slash 블럭 설치 비허용이라고 썼을 때는 블럭 설치가 비허용된다는 뜻이야 왜냐? 이 위에 우리가 써줬잖아 onplace라는 이벤트를 써줬잖아 우리가 여기 우리가 똑똑히 써줬잖아 만약에 블럭 설치가 false일 때 이벤트를 취소하고 이런 메시지가 뜨게 한다 이런 구문을 우리가 써줬어 그렇기 때문에 블럭 설치 비허용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이렇게 블럭 설치라는 변수가 false가 되니까 블럭 설치가 비허용되겠지 반면에 arg1이 허용일 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즉 블럭 설치 허용이라고 명령어를 쳤을 때 이 블럭 설치라는 변수를 true로 바꾸어 true로 바꾸고 블럭 설치가 허용됨이라는 메시지를 뜨게 해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블럭 설치 이벤트를 썼을 때 블럭 설치가 false일 때 이벤트를 취소시킨다 즉 블럭을 설치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블럭 설치란 변수가 true일 때는 블럭 설치가 허용이 되겠지 왜냐? false가 아니니까 true니까 false가 아니기 때문에 블럭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 끝 끝이야 이제 어때 엄청 쉽지? 자 여기서 이왕 하는 김에 구문 하나를 더 알려주도록 할게 if arg1 is not set 땡땡치고 엔터치고 탭치고 메시지 명령어 사용법 블럭 설치 허용 비허용 이 구문이 무슨 뜻을 하냐면 바로 arg1이 설정이 안 됐을 때 즉 블럭 설치 다음에 너네가 아무 말도 안 써줬을 때 이렇게 명령어 사용법이라는 메시지를 뜨게 한다는 거야 내가 서버에 들어가서 좀 이따가 보여줄 건데 일단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난 이렇게 써줬어 아 이것도 있다 이거 이걸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어봐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수정해줘 if arg1 is not 허용 or 비허용 이렇게 써줘 이 구문이 또 무슨 뜻을 하냐면 arg1이 허용 또는 비허용이 아닐 때 이렇게 명령어 사용법 이런 메시지가 뜨게 한다는 구문이 돼 자 일단 이렇게만 해두고 컨트롤 s를 눌러서 노트패드를 저장해준 다음에 서버에서 리로드를 해주자 자 서버에 들어왔어 그 다음에 sk리로드 파일명 해줘야겠지 나는 블럭으로 했으니까 블럭 sk리로드 블럭 해주고 자 이제 내가 블럭 설치라는 명령어를 쳐볼게 슬러시 블럭 설치 이렇게 치면 짠 이렇게 명령어 사용법 메시지가 떴어 근데 이게 두 번 뜨네 아 아까 이 둘 중에 하나는 없애줘야 되나봐 어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그 다음 내가 이렇게 블럭 설치 쓰고 허용 또는 비허용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 말이나 썼을 때 이런 메시지가 떠 어 또 명령어 사용법이라는 메시지 어때 이렇게 보니까 한 플러그인 하나를 만든 것 같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그래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선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해줘야겠지 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 블럭 설치 허용 비허용 과연 그게 되는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겠지 자 일단 블럭 설치 비허용을 쳐볼게 슬러시 블럭 설치 비허용이라고 치면 이렇게 채팅창에 블럭 설치가 비허용됨이라고 메시지가 뜨면서 이제 블럭을 설치하면 블럭이 설치 안될거야 설치해볼게 짠 이렇게 블럭이 설치 안되면서 메시지가 채팅창에 떴어 와 진짜 설치 안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블럭 설치를 허용시켜 볼게 슬러시 블럭 설치 띄우고 허용 이렇게 치면 블럭 설치가 허용됨 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이제 블럭이 설치될거야 짠 블럭이 설치됐어 성공적으로 와 우리는 플러그인 하나를 만든거나 다름이 없어 다시 비허용 해볼까 이렇게 하고 설치하면 오 안되고 오 잘 먹혀 자 이런식으로 내가 오늘은 커맨드 스크립트와 이벤트 스크립트를 같이 연결해서 블럭 설치 허용 비허용 이라는 명령어를 한번 만들어봤어 어때 이런거 활용하면 진짜 많은 것을 구현할 수 있겠지 플러그인 필요없이 진짜 스크립트 하나만으로 여러 플러그인을 구현할 수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강좌 잘 봐줬으면 하고 만약 이번 강좌가 이해가 안됐거나 나한테 질문할게 있다면 덧글로 질문을 해줘 난 항상 답변을 해주니까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